자, 20년 3월 학평입니다 다음은 자성체에 대한 실험입니다 실험 과정은 스탠드에 유리막대를 수평으로 배달고 자석을 유리막대의 A 부분에 가까이 가져간다 그랬더니 결과를 보니까 A가 일단 밀려난다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A는 일단은 뭐구나? 밀려났으니까 반자성체구나 라는 걸 일단은 알 수가 있겠죠 그치? 반자성체라고 하면은 N극을 가까이 했을 때도 밀려나고 S극을 가까이 했을 때도 역시 밀려납니다 자, 그 다음 나에서 지폐를 수평으로 배달고 자석을 지폐의 숫자가 있는 B 부분에 가져간다 그랬네요 자, 그랬더니 가져갔더니 어떻게 된다라고 그랬냐면 B가 끌려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끌려온다라고 그랬으니까 B라는 녀석은 일단은 상자성체이거나 혹은 강자성체겠죠 그치? 자, 상자성체나 강자성체면 S극을 가까이에도 끌려오고 그죠? N극을 가까이에도 역시 뭐다 끌려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일단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가보겠습니다 기역은 A가 끌려온다이다 라고 그랬는데 기역은 어때? 밀려난다 이렇게 가야 되죠 그러니까 기역은 틀린 지문 그 다음 니은 유리막대는 강자성체이다 그랬는데 유리는 어때? 밀려났으니까 반자성체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니은은 틀린 지문 그 다음 디귿 B에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되는 물질이 있다 그렇죠? 그치? 상자성체 등 강자성체는 어때?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돼가지고 서로 땡기는 힘이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디귿은 옳은 지문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 knives 먼저 Energie 그렇다면 그 다음에 드는